우리가 신호동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곧 바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자고요 곧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우리 다시 한번 파이팅해요 아셨죠?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전승의 맛소 보내드리면서 또 여러분들과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해야 되겠네요 국내 시청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늘 언제나 힘있게 달려나가시길 바라면서 MC 유혜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 인생의 댓글들 늘 다가와요 그 세월은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라 친구야 우리도 못 참고 있어봐 이제부터 신창이 자라요 맞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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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말이 맞소! 멋지게 사가면 가득가득 그렇게는 살지 말아라 맞소! 맞소! 그 말이 맞소! 해외 동기들 해외 동기들 해외 동기들 살면서 울컥할 때가 당분이 엉 prejud 해외 동기들 내 인생의 댓글들이 늘 다가와던 그 기준이 살다가 세월과 흐르고 흐르면 그 세월은 누구한테 보상을 받나 신우야 우리 노래 부르자 맞쏭 맞쏭 이제부터 시작하잖아 맞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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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말이 맞쏭 멋지게 살아요 하든 하든 그렇게는 살지 말아라 맞쏭 맞쏭 그 말이 맞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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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말이 맞쏭 멋지게 살아요 하든 하든 그렇게는 살지 말아라 맞쏭 맞쏭 그 말이 맞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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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말이 맞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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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or usually 맞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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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